김건희 김건희를 특허바라 동갑 윤석열 태진을 함께 외쳐주십시오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사람이 살만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촛불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힘차 함성 외쳐보겠습니다 한성 시작 주가 조작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력 조작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형님의 특허 표정 우리가 이기지 않았어 유정한 나라 정신을 합니다 내 친구가 다시 한번 손질질러 다시 한번 손질질러 다시 한번 가는 거야 내 뜻을 이루고 공화국이다 네, 국민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